여친님 롤 잘해요? 제 여자친구요? 사람이 있을런지 존재는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는거에요 전 여자친구 얘기는 하지 맙시다! 에? 전 여자친구 얘기 왜 합니까? 대체! 대체 전 여자친구는 왜 하는겁니까? 에? 미련을 버리는 겁니다! 데이트에요 우리 오오오 데이트요? 쓰읍 흠 데이트라 데이트 무슨 데이트로 가 어? 아이씨 개씨말 봐봐요 전 여자친구 얘기하니까 어? 지금 이거 똑같아졌잖아요 전 여자친구 얘기하니까 똑같아졌잖아요 이래서 내가 전 여자친구 얘기를 안하는거에요 기억나요? 오오 루션 오오 뭐야 이색이 얘 뭐하냐? 얘네 졸아 아아 야 이거 뭐야 야 엘룩샷 니가 여태까지 이 새끼 니가 여태까지 힘써준거 다 말아먹었어 그러니까 얘네 조합이 나 아무것도 못할거 같애 베이거한테 왠지 큐알 맞고 뒤질거 같애 얘네 즉발하는거 아니야? digamos 어 heures 어어어어어어어억 으어엖есь 으어어어어어어어 professora 집에 와! 아 라이언 이따구를 왜 쳐받는거야! 빡치게! 아 이제 방금 멈췄거든요? 멈췄다는거 어 와 우와 들이바 들어가 들어가! 들어와! 으아아아악 개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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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세요 새키! 많이 오시면은 끝 아아아악 진짜! 앗 아 뭐야! 아아아악 야 이거를 야 이씨 어 야 이걸 또! 아이씨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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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당장 제넛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깨이득